KBO링은 오직 티빙에서 KBO링은 오직 티빙에서 공 3개 정도가 조금 날려왔습니다 지금도 역시 바깥쪽으로 조금 날립니다 볼렛 끌어당기 타고 1루수 2루수 사이를 빠져나가면 안탑니다 그리고 1루주자 3루까지 3루까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도태훈의 출루가 이루어졌습니다 없는 장어인 것 같습니다 볼렛이에요 볼렛 두개째 여덟번째 공이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밀어내기 볼렛이 나옵니다 토스코처럼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맷 데이비슨 밀어내기 볼렛을 얻어냈습니다 변하고 당겼는데 라잇 따라 빠져나갑니다 3루주자 그리고 2루주자까지 천천히 홈으로 슬라이딩도 필요 없습니다 권희동이 2타점 적시루타 주자는 2명 역시 잘 맞은 타구 그대로 중전수 앞에 한타 권희동이 3바툰 맞았어 워낙 타구가 빨라가지고 김위집이 강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시리즈 첫 안타를 때렸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한번 판보고 던지면 된다는 거죠 땅볼 홈으로 먼저 런다운에 걸렸습니다 권희동이 런다운에 걸렸고 오우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1루주자 3루까지 그리고 타자주자 2루까지 실책이 나왔습니다 너무 늦게 지금 하고 있는데 김태군 선수가 김태군 선수가 들어오는데 김태군 선수의 송구가 좀 늦었습니다 김영준의 타구 유격 숫자 앞주자 잡으러 갑니다 팩아웃 첫번째 오카운트 3루에 있던 김위집은 홈으로 진장에 비해서요 그런데 강력한 스위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던지는 공인데 스윙 삼진 이창진은 카일하트 상대로 전타석 출루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쏴습니다 장타석 벗습니다 자 한번 놓쳤고 여기서 멈춥니다 2루에서 멈춥니다 그 상대의 강점을 또 보여주었고 김도영이 초부에 밀었습니다 오른쪽 떴습니다 우익수 잡았습니다 이창진 택업 한 베이스 더 한 베이스 더 이동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나성범을 삼진 처리하면서 디아타이거즈의 1회 말 공격 이렇게 잘루 3루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고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눈에 보여요 혹시 볼르시겠습니까? 네 볼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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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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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깨에 맞고 머리를 맞은 것인지 머리를 바로 맞은 것인지 머리를 바로 맞은 것인지 어깨에서 쳤어요 오른쪽 어깨에 똑바로 공룡실을 초출을 했습니다 밀려 맞으면서 떴고 1호수 서구초를 잡았습니다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리갔기 때문에 하이패스 볼에 스윙 삼진 그런 다음에 박찬화의 타구에 쫙 파익수 잡았습니다 권희동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창진 80cm를 살짝 넘습니다 180.1 181 오우! 서우철 글러브 맞고 뒤쪽으로 그리고 이창진 2루에 2루에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밀었는데 2루 수정면 서우철 이 타구를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이 사이에 이창진 3루까지 스위퍼도 생각을 해야합니다 하이패스 볼 스윙 삼진 시속 151km 오늘 경기 최고 구속을 기록하고 있는 하이패스 선발투수입니다 7번째 공 깊은 땅볼 깊은 땅볼 타워 내야 빠져나갑니다 바깥쪽 많이 빠져 앉았는데 아마도 네 그 공이었는데 몸쪽으로 들어왔습니다만 떴고 이루수 서우철 잡았습니다 오늘도 안타해 또 실책으로 1루에 이창진의 타구 이창진 배트를 던졌는데 생각보다 멀리 가진 않습니다 중견수 달려고 했는데 김도영의 타구 왼쪽으로 멍게 떠갑니다 하늘 높이 당장 밖에 떨어집니다 김도영의 투런 업런 기아 타이거즈가 득점을 시작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득점을 시작합니다 끌어당기면서 오른쪽에 안타 도태훈 도태훈 일리감 빼는 안타 두개째입니다 이준영 선수로 스트레이트 볼넛입니다 5.25의 평균자책점 1.63의 WHIP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넛이에요 이거는 원아웃에 1,1위였는데 다시 2번원 스트라이크 권희동의 타구 센터쪽에 떴고 중견수 소크라테스 다같이 대거업을 하겠는데 잡았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잡아내었고 2명의 주자가 움직입니다 3루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도태훈이 홈으로 들어오면서 한점 더 달아나고 있는 에이시다니노스입니다 지나 보냈단 말이에요 7부째 몰래 골 날아갑니다 자, 스윙 여부 웃고 있고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바깥쪽 빠져앉고 맨 끝에 걸렸고 3루쪽 떼굴떼굴 앞선 주자 지웁니다 보험 볼수록 그래 오우 몸에 맞고 변혁욱 선수 몸에 맞고 지금 주심에 바깥쪽 스윙 삼진 풀카운트 여덟번째 공 떴습니다 결국 카일하트가 여기서 끝냅니다 이렇게 이능 종료 평균자책점 2.01 12홀드 7번까지 계속 좌우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윙 나다우썸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오늘 경기 처음으로 1루에 도착합니다 vo- 잡아당긴 타구가 왼쪽을 열고갑니다 고- 잡고 가지고 서 Ceetak 볼 유격수 2루 거쳐 1루 1루에서 아우시허엄영살탈 4승 1패, 1세이브, 14홀드, 2.76의 평균자 체중, 4볼, 1스트리크. 4구, 떴습니다. 유격수, 좌익수, 유격수 콜, 잡았습니다. 김주원 처리하는 3아웃. 정우원,!! 끌어당긴 타구입니다. 오른쪽. 우익수. 뒤로 띕니다. 담장! 담장! 펜스 상단 떨어집니다! 2루타! 네번째 타석에서 최원준이 18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합니다. 강타입니다. 왼쪽에 안타! 최원준 3루 나옵니다! Hubcart! 들어갑니다! 한 점 따라붙는 기어 타이거즈. 오늘 안타 없습니다. 잡아당기 타구 왼쪽에 안타. 연속 3안타. 왼발로 리듬을 잡고 있는 박찬호. 초구 당겼고 왼쪽에 안타입니다. 주자는 말로. 한 점은 더. 약한 및 드러나고 있습니다. 끌어당기 타구 왼쪽. 그러나 뻗지 못했습니다. 3루자 2루자 태검. 덤으로 들어옵니다. 입맛을 다시는 소크라테스인데. 끝부분에 맞은 것 같아요. 43경기 2.72의 평균자 책점 15세이브 2홀드 있습니다. 잡아당기 타구 3루가 끌었습니다. 왼쪽에 안타. 선두타자 안타 출루. 볼 넷입니다. 박정우 선수가 일부에 대주자 나갔습니다. 최원준. 김선빈의 타구는 높게 떴습니다. 내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좌익수, 충견수, 좌익수. 권희동이 잡아왔습니다. 원아웃입니다. 원아웃 1, 2, 2, 에어홍볼 투 스트라이크. 또 하나 더! 스윙 섬진! 그러나 최영우 선수가 나오면 걸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의 플라이박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초구 2구를 유행구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초구부터 퍼 올렸는데 높게 떠올랐고 이렇게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카운트. 압박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용찬이 이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스코어 7대 4로 NC Dinos가 승리를 거두면서 NC Dinos가 그동안 기아 상대로 연패를 달리고 있던 8연패를 드디어 끊어냈습니다.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저는 정우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